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AP 투자연구소의 이정열 전라팀장입니다. 금요일은 7월 16일이고 연주시각은 3시 44분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자, A프로젠 제약, A프로젠 제약입니다. A프로젠 제약이 오늘 거래량이 동반되면서 심상치 않은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들인데 전반적으로 주가가 바닷건에서 기고 있는 양상들을 오랜 기간 동안 보여주고 있는 상황들이죠. 걸리락, 유상증자를 진행한 다음에 주가가 죽을 못쓰고 있는 그런 상황들인데 타이밍적으로 주기적으로 매집봉도 서 있는 거 보니까 몇 개월마다 겨울마다 거래량도 터지는 것들을 보니까 이제 좀 이 장기평선을 이때 유사하게 장기평선들을 오늘 좀 뚫어주는 거래량도 들어와주고 오늘 수급도 쌍끄림 매수가 완전히 개인투자자, 외국인 외국인이 특히 좀 매수를 보이셨는데 상대적으로 매수세도 순매수에도 좀 잘 들어오는 그런 상황들인 것 같습니다. 뭔가 좀 있나 싶은 상황이에요. 뭔가 재료가 좀 있을까? 그런 상황들인데 일단은 바이오시밀러 쪽으로도 있고 치매라든가 백신 진단시약, 메르스라든가 코로나 바이러스 전염병에 좀 관련되어 있는 좀 엮여있는 그런 기업들이긴 해요. 자 여기 보면은 에이프로젠 파마 의약품 도소매업 에이프로젠 헬스케어 앤 게임즈 게임 산업 의약품 도매업을 주로 주요 산업으로 영유를 합니다. 여러 계열사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에이프로젠 하면은 HNG, MED, 제약 뭐 여러가지 계열사들이 좀 있습니다. 근데 바이오 의약품 레미케이드 바이오시밀러는 글로벌 임상 3상을 완료를 했고 허셉틴 바이오시밀러는 글로벌 임상 1상 리특산 바이오시밀러는 전인상 단계를 완료를 했다라는 소식이 6월 28일에 6월 28일에 나와줬거든요. 최근에 자 알아보니까 악재가 하나 또 있더라구요. 자 여기 보면은 에이프로젠 헬스 나민주 헬스 폐기 조치를 했다. 식약처에서 아미노산 보급자인 헬스 나민주를 해수 명령을 내렸다. 강제로 이 보면은 삼성제약을 사안과 다르게 제조한 CU로 회수 폐기를 조치한다라고 밝혔다. 라고 하죠. 여기 시아체에 따르면 이번 회수는 지난 8일 삼성제약 6개 품목에 내는 회수 처분과 관련 그 연장성에 이뤄졌다. 자 이런 바이오시밀러 조인 것 같은데 일단은 여기서 에이프로젠 제약의 헬스 나민주가 수탁 제조 1개 품목에서 해당을 하는 그런 품목이다. 그래 이거는 환자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사용 중단 명령을 내린 것으로 일단은 회수 폐기를 해라 회수 처분을 해라 뭐 그런 식으로 명령을 내린 것인데 하여튼 뭐 이런 상황에서 좀 좋지는 않은 상황들 악재가 좀 있었는데 오히려 주가가 좀 올랐다라는게 아이러니 하긴 합니다. 자 일단 13일 7건의 임상시험을 승인을 했다. 여기 보면은 에이프로젠 제약의 위식도 역류질환 치료제 위식도 역류질환 이거는 역류성 식도염 인 것 같은데 저도 약물이 필요하겠네요. 에소메라정 이거를 임상시험을 승인을 해줬다라고 합니다. 여기에 따른 기대감들도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에이프로젠 제약은 자사의 에소메라정 오리지널 약물인 한국 아스트라제네카의 위식도 역류질환 치료제 넥스지움 비교를 평가하는 이거는 그렇게 힘들진 않을 것 같거든요. 바이오시밀러 쪽이라 가지고 생물학적 동등성 시험을 승인을 받았다라고 합니다. 피험자 40명을 대상으로 해서 양지병원에서 진행이 된다라고 하죠. 이런 파이프라인에 대한 임상에 대한 기대감들도 같이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인 걸로 보이고 일단은 악재는 있었지만 자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이전에 소식들이 좀 있었거든요. 비상장 유니콘 에이프로젠 모기업입니다. 에이프로젠 제약 에이프로젠 제약 밖에 없거든요. 에이프로젠이라는 이 기업이 모기업입니다. 자 이게 기사가 6월 10일에 나온 기사고 8월 반기 지정감사 의견 받아서 예심 청구 이르면 연내 코스피 상장 가능하다. 기업가치가 1.7천억 5조 수준의 기대가 되고 에이프로젠이 적자기업 코스피 상장 1호 기업이 될 전망이다. 빠르면 연내 코스피 대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코스피 시장에 적자기업은 상장할 수 없었지만 지난 3월 쿠팡의 나스닥 상장으로 인해 시가총액 1조원을 웃돌 경우 별다른 요건 없이도 상장이 가능하도록 제도가 변경됐기 때문에 에이프로젠은 에이프로젠 KIC HNG 3사 합병을 추진했었다. 어? 3사 합병을 추진했었다. 근데 합병 비율 등을 이유로 4차례나 합병 신고서 정정을 요구를 했다. 결국 그냥 사과문을 게재를 하면서 3사 합병에 대해 공식 철회를 했다. 합병 재추진과 함께 에이프로젠 직상장도 고민하겠다. 이렇게 되면 제2의 셀트리온이 될 수도 있을 가능성들이 있을 것 같아요. 제2의 셀트리온. 3사가 합병을 추진한다. 이런 기대감이 충분히 반영이 될 수 있을. 이게 주요 목적이 아니었나. 이 주가가 반응을 하고 있는 게 이런 소식들의 기대감이지 않았을까. 합병 재추진과 함께 에이프로젠 직상장도 고민하겠다. 일단 뭐 직상장을 할 길이 열렸죠. 불안감이 기업병합 뭐 이런 쪽으로도 불안감이 해소되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지난 5월에는 신화균형투자랑 KB증권을 상장 중과서로 선정을 했다. 그리고 지난해부터 노무라랑 노무라증권이랑 재무관련 컨설팅을 진행을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8월 반기 8월달이니까 이제 7월 중순이고 예심청구를 할 계획이다 라고 하니까 모기업의 상장 그리고 3사의 합병 이런 쪽으로도 수혜를 한번 기대를 해볼 수 있는 상황들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일단은 PER이 37배 수준으로 유지를 하고 있는데 영업이익이 마이너스가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단기 순이익이 흑자로 전환이 됐습니다. 그리고 1분기에도 흑자로 전환이 됐기 때문에 일단은 재무는 그렇게 좋은 상황들은 아니지만 뭐 앞으로 제약 같은 경우에서도 뭐 제약 같은 경우에서는 재무를 그렇게 크게 중요하게 보는 부분들이 아니니까 파이프라인이 중요한 부분들이고 이슈가 중요한 부분들이니까 이런 요인들이 주가에 긍정적이게 반영이 좀 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자 포인트는 8월인 것 같아요. 3사를 합병을 시킨다 라는 소식들이 좀 들려주면 긍정적인 주가 흐름들 보여줄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들이 좀 조심스럽게 들긴 합니다. 이번에 장기평선인 241선을 좀 뚫어주면서 거래량이 증가되는 게 본격적으로 탄력적인 움직임도 좀 보여줄 수 있을 가능성도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일단은 좀 어떤 움직임들을 보여줄지 지켜보면서 추적을 해나가 보자고요. 움직임들 보면서 브리핑을 계속 해드릴 수 있도록 해볼게요. 구독 한 번씩만 부탁드릴 수 있도록 할게요. 종목을 추천드리는 건 아니고 개인적인 의견들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고 제 개인적인 생각들을 말씀을 드리는 거기 때문에 종목 추천을 한다기보다 이 사람은 이렇게 생각하고 있구나 까지만 생각해 주시고 투자에 대한 판단은 여러분들이 직접 해주시기를 당부드릴 수 있도록 할게요. 그리고 검색창에 ap투자연구소를 검색하시면 이렇게 홈페이지가 나옵니다. 홈페이지로 들어오시게 되시면 라이브로 깜빡깜빡거리는데 밑에 2021년 무료 추천 종목 게시판이 있는데 여기 7월 13일 화요일 무료 추천 종목 게시판에 들어가 볼게요. 9시가 되면 김효정 선생님께서 종목들을 매일매일 무료로 추천드리고 있거든요. 여기 9시가 되면 9시 0분 조일알린율 현재가 1,150원 기준 매수 1,000억표가 1,180원 손조가 1,110원으로 대응하시라고 말씀드리고 9시 1분에 rt캐스트 현재가 2,705원 기준 매수 목표가 2,785원 손조가 2,500원으로 대응하시라고 두 종목 추천드렸습니다. 원래 통상적으로 한 3종목 정도 추천을 드리는데 이날은 시장 상황에 따라서 조금 변동이 될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한 종목 수익 한 종목 보유 중이다 조일알린율, rt캐스트 그리고 목표가 매수과 손절가 지켜주시라는 말씀 드리면서 수상에 끝나면 종목들이 어떤 흐름들을 보여줬는지 이렇게 게시판 댓글을 통해서 차트 사진을 올려드리고 금일 전적은 2전 1승 1패입니다. 이런 식으로 브리핑을 드리는데 매일매일 추천을 드리기 때문에 이렇게 당일매수 당일매도 원칙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수익과 손절을 이렇게 한 번에 그래프로 설명을 드리고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모든 종목들이 수익이 항상 날 수는 없기 때문에 손실을 짧게 수익은 길게 내시면 되는 거거든요. 매일매일 무료로 추천드리고 있으니까 오셔서 체크를 한 번씩 한번 해보시고요. 그리고 ap테마, 테마주 검색기가 있죠. 테마주 검색기 이 게시판으로 들어오셔서 쭉 내려보시면 어떤 테마들이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지 어떤 종목들이 올라가고 있는지 ap테마 하나면은 한 번에 전부 다 체크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모바일 버전, pc 버전 있으니깐요. 다운번드 받으셔가지고 무료로 다운번드 그리고 무료로 사용하시면 됩니다. 마켓에서 ap테마를 검색하시거나 홈페이지에 오셔가지고 ap테마주 검색기 다운받으셔가지고 무료로 사용하시면 된다라는 거 말씀드리면서 저는 오늘 여기에서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고 내일 다시 인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